안녕하십니까 1위TV 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여기서 족대낚시를 해봤는데 여기에 블루길이란 녀석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통발을 두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통발로 블루길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자 두번째 통발 여기에다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건지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기 하나랑 저쪽 밑에 하나 있는데 블루길이가 좀 많이 들었어야 될텐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쟤 뭐 들었네요 가까이 있는거 뭔가 들었나? 뭔가 들었어요? 뭔가 들었어요? 아 통발 오늘 통발 두개 던졌는데 통발 하나에 쥐가 죽은게 들어갔더라구요 아마 거기에 구멍이 있으니까 쥐들이 거기로 파고 들었다가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징그러워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구요 제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잡았네요 그래도 오늘 많이 잡았네요 우와 미꾸라지 진짜 커요 우와 우와 자 우리 친구들 조심히 가요 와 보들체 엄청 큰게 있네 이야 잘가 들어가요 가방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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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